할로투삼, 자, 2020년도 수능을 위한 6월 모의고사 문제평가를 우리들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1번부터 한번 보실게요. 여러분들. 자, 먼저 발음 문제 나오죠? 자, 발음하고 여러분들 강세, 이 두 가지는 꼭 여러분들 알고 가셔야 되는데 이번에 다행히 한 문제밖에 안 나왔잖아요. 자, 하나씩도 홍아, 말했을 때 여기가 단음이냐 장음이냐 라는 걸 보는데 여러분들, 모음 뒤에 자음이 두 개였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단음이다라는 거예요. 수능 같은 때 여러분들 뒤통수 치기 위해서 예외적인 것들을 제가 다 가르쳐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은, 내용적이면 알 필요 없어요. 그죠? 배고프냐? 아니야, 아직 아닌 겨. 이렇게 했을 때, 자, 자음이 하나인지 두 개인지 바로 봐요. 장음, 나 두어, 장음, 그 다음에 누대, 자음 하나 있잖아. 기본적으로 자, 장음인데요. 자, 이게 무엇, 자, 여기 보시면은 안콘프트 했는데 여기를 보면 안 되죠. 우를 봐야 되는데, 자음이 세 개 있다. 뭐 정답 당연히 5번 되겠습니다. 뭐 쉬운 거고, 자, 그 다음에 안콘프트, 도착 맞죠? 그게 무엇, 탄생. 이런 어휘들을 기본적으로 다 알아주셔야 되는 거야. 자, 그 다음에 2번, 네모 안에 들어갈 말을 다 합치면은 우리가 어떤 말이 나올까? 속담인데요, 여러분들. 나쁜 날씨는 없다라는 거야. 나쁜 날씨는 없고, 단지, 잘못된 의복이 있다는 거야. 의복 잘 입고 다니라는 거야. 날씨 탓하지 말고, 남의 탓하지 말라는 거야. 자, 그러면 슐레시테스, 그 다음에 웨터, es gibt nur falsche, es kleidung 했는데, 그래서 다 합쳐보라는 거야. 다 합치니까. 참, 이런 거 문제 만드는 사람 대단하다. 근데 보니까 다 스펠링이 네 자인 거야. 딱 보니까 벽은 여성, die Wand 나오죠? sup, der Welt 나오죠? 어, 답이 어춤 나왔다, 그죠? der Welt. 그 다음에 낱말하면 우리가 Wort 나오죠? 포도주 하면 우리가 der Wein, 바람하면 der Wind. 이 정도는 알아두셔라. 그냥 보너스 점수 드리는 거야. 답 2번 나왔죠, 여러분들? 답 2번 나왔고. 자, 그 다음에 세 번째 빈칸에 들어갈 말. 알맞은 거 보기에서 우리 한번 골라볼게요. 와, 남녀 뭐하니? 자, 보았더니, kaufen wir noch möbel, möbel은 복수를 많이 쓰이죠? 중성인대. 자, 우리 가구를 더 살까 그랬어요. 그랬더니, 야, noch, 따다다, 가구에 대한 문제예요. 가구를 사야 되는데, 만약에, 우리 책 한 권 더 사자. 양칸에 사우전 같은 얘기죠. 그 다음에, legal 하면 우리가 선반이고요. 그 다음에, schrank, 장로. 어, 두 개 맞네요. becce. 누가 becce래. becce가 아니라 becce. 근데 대번에, einen Blanchthöpf도 하면은, 이거는 문구점 가서 사야 되는 연필이잖아요. 자, 딱 딱 보시면은, 기본적으로 becce. 어느 분이 3번 딱 맞습니다. 자, 어휘 여기서 딸리면은,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, 여러분들. 자, 그 다음에, 네번째, 공통으로 들어갈 말. 자, 요런 거는요, 여러분들이 조금 어휘가 딸리더라도, 딸리더라도, 문제를 다 이해 못하셔도 괜찮아요. 한 녀석 보고, 추리고, 추리고 하는 거. 뭐, 그런 거 뭐, 수능에서 기본이잖아요. 잘 보세요, 여러분들. 자, 현명한, kluk, 그 다음에, laut, 목소리가 큰, 이런 거. 자, 몸집이 큰 건, gross란 말이에요. get out, 정확히. newtich, 좀 어려웠어요. newtich는, 어, 필수불가격이라는 건 아닌데, 필수적인이라는 뜻이에요. 그 다음에, sharp, sharp가, 날카로운, 예리한, 혹은 매운이라는 뜻이 있어요. 아, 여러 가지 뜻이 있네요. 자, 보시면, 디츠이네데스티아가 있어. 여러분들 제일 하기 싫어하는 거. 어, 이격이잖아요. 저 동물의 이빨들은, 어떻다? 신세야? 뭐하다. 이빨들이 현명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. 그쵸? 크지도 않았고, 이게 크다라는 표현은, 몸집이 큰 게 아니란 말이에요. 목소리가 큰 거니까 아니고, 정확하다, 괜찮을 것 같은데, 필요한, sharp. 이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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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류가 된단 말이야. 두 번째, 안경을 가지고서, 나는 모든 것을 완전, 이런 아주 예리하게 본다. 세밀하게 본다는 거죠. 뜻이 뭐, 그렇게 보셔야 돼요. 그 때, 슐러, 저 학생은, 프락트. 프락에는 중요한, 뭐 이런 거 해석 잘 하시는데, 그게 선생님을 물어본다. 삭격을 써요. 우리나라 해석이 약간 다른 거니까, 이런 거 외워두라고 그랬어요. 근데, 뭐를 묻는다? 자, 거기에 대해서, 그 다음에, 그 선생님을 예리하게 물어본다. 그런 거 아닐까? sharp. 요게 좀 어려웠지만, 딴, 추리고, 추리고 하면 기본적으로 없는데, 세밀하게 보잖아요. 그 다음에, 날카롭다, 뭐 이렇게. 그래서 얘가 매운 거가 된단 말이에요. 독일에서는 매울 때, sehr sharp은 매우 매운 거잖아. 먹지 마요. 병원 가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. 뭐 청양고추 200배 된다고 그러잖아. 농담은 제가 많이 해드리는데. 자, 그럼 sharp가 정답입니다.